안녕하세요 탁TV 우주택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이 카니발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나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오후 4시인데요 아직까지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요 오늘 여기 날씨가 39도에요 39도 페이스 프린팅 여기 랩타이 하우스 파충이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도마뱀도 있고 뱀 여기가 Saint and Catholic Church라고 성당인데요 매년 성당에서 펀레징 한다고 카니발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9월 초에 와서 보면은 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페빙쥬 새콤한 조롱말들이 있고 안쪽에 토끼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놀이기구들도 있어요 놀이기구들도 있는데 완전히 뭐라 그러지 옛날 월미도 수준? 그런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고요 이쪽은 이쪽은 먹는거 음식이 파는 곳이네요 칠면조 다리부터 시작해서 소세지구이 치킨샌드위치 이런걸 팔고 있네요 음식이 어떤지 봐야겠는데 한번 와보겠습니다 라이브 뮤지컬 라이브 뮤지컬 그것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스노우콘 스노우콘이라고 해봤자 얼음 갈아서 위에다 시려 풀어주는 수준이에요 여기는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조그만 게임들이 있는 곳이네요 이거는 카보이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게임이에요 바이킹 바이킹 꼬마 바이킹 꼬마 바이킹 이러한 게임 이런 게임들 딱 보면은 이번에 토이스토리4에서 나왔던 그런 게임들을 동네 카니발 게임입니다 퍼넬 케이크 어 이건 범퍼카네 범퍼카 범퍼카도 있네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는 못 타겠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많은데 와 이거 어떻게 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같으면 다 토합니다 쏠려 쏠려 대충 한 바퀴 돌아봤네요 제가 이 동네 산지 한 7년 됐는데요 사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는 여기 와서 매번 놀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고 나니까 오질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 한번 같이 가볼래 했더니 안 온대요 저 여자애들이 내가 유튜브 학생들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유튜브에서 만들고 싶어요 네 여기가 있어요 이게 제 채널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한국 채널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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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volunteer을 하는거죠? 네 volunteer을 하는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네! 좋아요! 오늘 뜨거워요? 네! 오늘 1,2도 정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애들 다 자원봉사로 왔네요 자원봉사로 음식을 팔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맥주도 안팔고요 아주 건전한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여기 또 달라스에서 텍사스 페얼이 크게 또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페얼이 9월 27일에 있는데 그것도 오픈하게 되면 제가 한번 가서 또 현장 스케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날씨 덥네요 지금 잠깐 한 바퀴 돌려봤는데 이 커뮤니티 성당에서 하고 있는 저희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펀들레이징 모금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다시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코펠 도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 아직은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들려서 여러분께 코펠에서 열리는 동네 카니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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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